정석으로 한번 해봤고, 낸시아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 됐네, 영어로. 영어로 한번 해보시죠. 아, 스위스. 아, 스위스. 아, 마니. 귀가 너무 쌌대. 멈추지스 컬러? 멈추지스. 자, 낸시아 집중하고 영화부터 최초로 아리랑팀으로 나갑니다. 아, 사연을 모르는거 아니에요? 사연, 사연, 붙여 핸드 업. 제드 수프. 제드 수프. 마니, 뭐지? 뭐지? 이거 먹어볼까요? 사연을 왜 이렇게 예쁘게 먹어, 사연을. 오오오, 괜찮아. 마니. 아, 엄마가. 아, 웃겨. 아, 이게 뭐. 데드 수프가 뭐야. 마니, 마니. 사연을 마니. 데드 수프. 데드 수프. 사연을 엄마가 줬어요, 엄마가 사연이 됐어요. 데드 수프.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오랜만에 웃겼다.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